여러분 안녕하세요. 에티튜드 송강사입니다. 저는 오늘 온라인 강의 촬영이 있어서 지금 스튜디오 근처에 일찍 와가지고 개봉 연습하려고 왔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는 다 취소가 됐고요. 온라인 강의만 계속 촬영을 하고 있어요. 이번 달은 온라인 강의로 거의 진행을 할 것 같아요. 오히려 강의 업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큰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다들 모쪼록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시 할게요. 다시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9년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시가 되었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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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